토요일마다 보내드리는 행복예술단의 가요쇼쇼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년이 돼가면서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청양희 현대고아 1층 극장식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맞지요? 대답이 없으면 안되지 않아요? 맞지요?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밖에는 덥지만 이 안에서는 시원하게 즐겁게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행복예술 이벤트에 제1부 공연 분식도 시작하게 되있죠 자 그러면 바로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 사회장 노래 한 곡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성씨가 또 한참 히트를 치고 있는 노래인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여인부터 갑니다 내 사랑이 당신 뿐이야 내 사랑이 당신 뿐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